네, 오늘의 시그널은 가온칩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인데 또 반도체가 흔들리는 와중에 가온칩스는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이런 개인기로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뭐 아쉽게 그 희한하죠. 7만 9천 8백 원, 정확히 200원 남겨놓고 8만 원. 거기서 바로 7만 원 초반대로 지금 급락해버렸습니다. 정말 미치겠죠, 진짜. 엔비디아, AMD, AMD 또 올랐어요, AMD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정이 틀리니까요. 그런데 이런 어떤 중소형주들은 그래도 계속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지금 코로나19 때 이게 멈췄었죠. 그 하얀 옷 입으신 분들 있잖아요. 에이전시에서 투입돼서 지금 이번에 어디 어디 앉은지 모르겠지만 보통 각 지역의 대표 지역에서 다 열리죠. 대구의 동성로라든가 서울의 고소터미널이라든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크게 갤럭시 지금 오늘 나옵니다. 물론 갤럭시 S24 오늘 다 차려져 있죠, 지금. 발 빠르신 분들 가서 거기서 재밌는 저기도 하고 하죠. 오늘 체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게 삼성이 온디바이스 AI를 최초로 탑재한 갤럭시 S24입니다. 오늘 가서 체험해보세요. 지금 삼성 온디바이스 AI 삼성 가우스를 도입했는데 상대방의 통화 내용을 실시간 통역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통역하는지 모르겠어요. 체험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거기에서도 있었죠. SK텔레콤의 비서, 나만의 비서, 에이닷에서도 자체적으로 바로 저기를 해주죠. 옛날처럼 무슨 자동 통화 콜 그 수준이 아니고 정말 비서처럼 상대방, 내가 전화를 못 받았을 때 상대방한테 그 메시지를 사람처럼 남겨준다고 했죠.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무슨 데이터 센터 큰 걸 가지고 그 서버에서, 그 거대한 서버에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우리가 AI를 이용하는 채치피티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간단하게 그냥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여기서 쓸 수 있는 AI가 지금 탑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지금 시대가 오면 분업화가 더욱더 가속화가 되게 돼요. 가온칩스는 가교 역할을 하는 디자인하우스거든요. 그러니까 팸리스 업체는 설계도를 그리는 업체고 파운드리는 생산을 하는 업체잖아요. 그런데 팸리스가 설계도를 파운드리에 넘겨줄 때 팸리스가 그리는 설계도는 정말 그대로 딱 그냥 도면만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시간이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AI 시대가 오면서 이 기기들도 적용되는 기기가 다양해지게 되면 파운드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설계도가 너무나 많아서 그거를 변환시켜서 공정에 맞게 변환하는 그 시간조차도 아까워요. 그럼 그 변환을 누가 해주냐면 가온칩스 같은 애들이 해주는 거죠. 디자인하우스가. 가공을 해서 공정에 편하게 설계도를 변환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2017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하는 MPW 협력사로 가온칩스를 선정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MPW가 뭐냐면 반도체 웨이퍼랑 팸리스 회사들을 위해서 설계 반도체 시제품을 제조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인데 결국 이게 뭐냐면 TSMC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TSMC가 무슨 역할을 했죠? 이 ASE 테크놀로지, 뒷단에 있는 오사트랑 앞단에 있는 알칩테크 이런 회사들을 연결해주는 미디어텍 같은 회사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팸리스, 중소형 팸리스 그다음에 이런 가온칩스 같은 이런 AD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모델들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가 서로 이어가는 역할을 해야지 서로 먹이를 물고 오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그리고 다양하니까 팸리스를 가온칩스 같은 이 업체가 디자인하우스가 몰아주고 그리고 파운드리가 거기에 맞는 것들을 모델들이나 도구들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면서 끌고 가는 이런 생태계들이 형성되니까 가온칩스도 옛날보다는 일할 수 있는 편의성이 증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하우스 업체인 가온칩스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계속 계단식 상승을 해서 신고가를 갔고요. 이렇게 신고가를 간 것들은 지금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돋보일 수가 있겠죠.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디지수대의 다음 마디지수대가 7만 원이죠. 7만 원 마디지수대를 향해서 진군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6만 원 밑에서 매수를 하셔서 7만 원을 바라보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온칩스는 지금 신고가 영역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7만 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은 여기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습니다. 3. ijks